미니미와 은곰이가 인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미가 웃어야 합니다! 이럴 수가 미니미, 네 우리 선수,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는데 줄다리기지 와,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팽팽할 수가 있습니까? 이야, 미니미 참 잘한다 어, 미니미 선수, 점점 더 이 선을 넘어가면 선이 없다 이야, 미니미 선수, 안정적인 지키기 전략에 들어갑니다 네, 이 자세면은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어, 미니미 선수, 아이고 방심하다 뺏겼습니다 허탈한 표정의 미니미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페인이, 페인은 방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군요 표정 예전ktion Demok 아